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분석하면서 좀 봤는데요 지금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찾았는데 일단 말하는 게 뭐랄까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그 지금 디테일이 더 잡혔다 라고 말하기는 뭐 디테일이 많이 잡혔고 완전히 잡혔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뭐한데 속도가 더 빨라졌다 못하던 말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는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멈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모습이 보였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까지 집어넣고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는 다음의 일이죠 근데 입을 열고 말을 잘하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이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했을 때 내가 뭘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뭐뭐 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원, you, 너를 원한다, 뭐뭐 하는 너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줬고 숙제를 충분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절 쓰는 법, 왓절 쓰는 법 이거는 약간 알고리는 않은데 잘 파악을 못하고 언제 딱 써야 될 상황에 딱 꺼내서 쓰진 못하는 그 정도 상황 그 다음에 제론 이거는 이제 동명사인데 동명사가 이제 명사로서 쓰일 때 투부정사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투부정사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동명사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써야 되는데 몰랐던 것들을 네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수업에도 이거를 좀 이어서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disc room 5 띙 сильно 어 띙 띙 oring 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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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